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? 너 나 좋아해? 그럼 아빠 사고 날짜가 언젠지 알려주세요. 마침 손님께 딱 맞는 맞춤형 조력자를 찾아보냈는데. 조력자? 그 조력자가 누군데요? 설마 윤동진이 조력자야? 회장님과 한 달간 계약한 것 같은데 그 전에 나가는 게 좋을 거야. 돌아갈 방법을 알애시 대여 돌아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냐고! 저기 잠깐 시간 있어? 미안. 널 좋아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실수야.